, RM, Q seine electrosquel those are you? 나는 Deswegen Yann!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의 보컬을 나눠있는 Newist, 0ética. 안녕하세요. 저는 Newist, 0 obtainUI입니다. 나이는 18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리더 제이아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배은브콜의 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에른, 그리고 저는 뉴이스트가 제일 ancien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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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팬분들은 저희가 팬사연에서도 자주 만나는데 한국에서도 딱 보면 태국 팬이라는 게 느껴져요. 태국 팬분들은 정말 열정적이시고 정말 사랑도 되게 착하신 것 같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팬사연을 할 때 태국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것도 많이 갖다 주셨는데 아훈이 형이 태국 옷을 받았었거든요. 전통 옷 같은 걸 받았었어요. 어 그... 이게 뭐지? 까먹었는데요.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저도 어제 선물을 받았는데 택시 뚝뚝? 뚝뚝? 네. 뚝뚝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색깔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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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희 선배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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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그리져봐야 아픈 줄 알지 그래서 네가 거기까지 간 거네 깜짝이는 다 보냈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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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story about a corpse and a dying But it's gonna end just like a man and a glide People with my feet You can't delay Like a lady through the road gonna pass 안 되는 걸 알겠어 왜 연락했냐고 어지러운데 어지러운데 이게 Hear my song Hear my name Hear my pain Are you for me 원하고 원했지만 내겐 네가 없어 오직 너의 기억뿐인데 Hear my song Hear my name Hear my pain 너의 기억 NEW